자 어떤 지가 여기에 있나 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이번에는 단면에다가 자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중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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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세 군데 표시가 되어 있고요 얘는 지금 중앙만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중앙 중앙 좋아요 여기 소진하고 여기 소진하고 여기 소진하고 중앙중앙 맞추고 소진할 거예요 자 본딩부터 먼저 갈게요 조금 어려운 거 먼저 하세요 이쪽으로 제가 할게요 그럼요 그럼요 네 이거 아 네 작은 거죠 네 작은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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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쓰고 하세요 네 어떻게 본드치면 될까 어떻게 본드치면 될까 그러게요 좀 까다롭죠 네 네 접혀져 있어가지고 맞아요 암에 물을 수가 있어 물을 거 같아서 응 음 그렇게 나중에 할 거를 이미지 그리면서 한번 저기 생각해 보시면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 너무 좋아요 아 이런 부분이 어렵겠구나 이런 거를 하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보지 못한 거는 사실은 이미지를 그리고 생각하고 그런 상황을 케이스를 이제 상상해 보고 이런 게 또 필요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면서 준비도 하고 네 저희가 에르메스 이렇게 하지만 저희가 에르메스를 대적할 순 없죠 네 그거는 내가 에르메스랑 대적하기 위해서 가죽공예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거기에 개들이 잘하는 거 잘하고 있는 거 그거를 이제 따라하는 거죠 처음에 따라하고 또 하다 보면 독자적으로 더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좋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관리한다 우리가 제품에 있어서 굉장히 퀄리티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하게 한다 그런 부분이 좋은 점은 우리가 이제 따라하는 거죠 흰색 며칠 그래서 하나도 하고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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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를 한 회를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애 56가지 30분 30분 60분 초콜릿은 완전 더워집니다 진짜 warns 2분 정도 3분 정도 1분 정도 1분 정도 1분 정도 3분 정도 2분 정도 4분 정도 3분 정도 3분 정도 이렇게 붙여 놓고 내장해봐야겠다 20분 저기 좀 널 볼 수도 있는데 한 번 그 띠를 한 번 쓸 수 있으면 써보자. 딱 접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았어. 오 마이 갓. 아. 잠시만요.